다만 이렇게 이제 분량이 많은 그러니까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양이 많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판단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던 문제가 많아요. 자 가에서 나를 일어난 순서대로 순서 맞추기입니다. 그렇죠? 가번 좌위증 박은이 상왕에게 아래기를 이제 외구가 중국에 들어가 도적질하고 본도로 돌아오는 것이 있다니까 마땅히 이종무 등으로 대나도에 가서 대마도에 가서 적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상왕이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대마도를 정벌했던 세종 때 상왕은 누구예요? 태종 이방원이죠. 이방원이 당시에 군사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종무에게 군사를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종 때 대마도 정벌이고 나번 김방경이 중국을 거느리게 하고 홀돈과 홍다고와 더불어 왠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중국 이름 같아요. 그렇죠? 더불어 일본을 정벌하기가 했다. 일기도에 이르러 천여명을 죽이고 길을 나누어 진격했는데 외래인들이 달아났는데 쓰러진 시체가 엄청났다라는 거죠. 날이 저물어서 이내 공격을 늦췄는데 마침 태풍이 불어서 잘 안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몽환군.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고려시대의 원나라 그러니까 이제 몽골과 화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동행성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일본 원정을 보냈는데 두 차례 다 태풍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본 원정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려 원정 때부터 충렬왕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외구가 500척을 이끌고 진포입구에 들어와서 외구 얘기 나왔고 진포 얘기 나왔어요. 밧줄로 서로 잡아변 병사를 지키다 해안에 상륙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나세, 심덕무, 최무선 이렇게 나왔죠. 고려 말 우왕 때 우리가 그 외구를 토벌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진포대첩 나와주고요. 자 다음은 외장이 군사 수만을 모두 동원해서 진주성을 포위했는데 성안의 군사는 3천명이었고 진주목사 김시민 등장했어요. 그래서 진주대첩을 얘기하죠. 이거 언제예요?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두 개는 조선, 두 개는 고려니까 고려부터 일단 파악하면 일단 그 뭡니까? 원나라 간섭기 먼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우왕 때 고려 말. 그러면 조선, 세종과 선조 때니까 이 세종 때 그리고 선조 때. 그러면 나, 다, 가, 라가 됩니다. 나, 다, 가, 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네요. 4번에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